아 맛있다 아빠 뿌 뿌는요 이렇게 맛있는 과자 매일매일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뿌 뿌는 과자집에서 살아야겠네 과자집이요? 그래 벽이랑 창문 지붕이랑 모두 과자로 만든 과자집 우와 과자집이 정말 있어요? 그럼 오늘은 아빠랑 같이 과자집을 만들어볼까? 우와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같이 과자집 만들러 갑시다 이어 이어 오 우와 과자 정말 많다 아빠 이걸로 과자집 만드는거죠? 그래 바닥이랑 벽이랑 지궁 창문 모두 다 이 과자로 만드는거야 우와 쉽겠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멋진 과자집 만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다같이 준비 맛있는 과자집 어떻게 만들까? 그여 그여 과자로 뚜따뚜따만들지 바닥도 벽도 지분도 창문도 모두 모두 과자로 만드는지 차고차고 튼튼하게 뚜따뚜뚜뚜따뚜따 안 contents 아빠도 결국 둘 쪽으로 만들거예요 좋아 그럼 아빠는 멋진 문을 만들어야지 맛있는 과자집 어떻게 만들까? 그여 그여 과자로 뚜따뚜따만들지 꿀뚜뚜뚜 Egyptian595950 꿀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cray turnада 꿀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자꾸 차고큐뚜뚜뚜뚜뚜뚜뚜뚬 이번 시간은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 시간 부비부비 게임 오늘의 게임을 소개합니다. 바로바로 과자 고리걸기 빵 속에 숨어있는 길쭉이 과자를 입에 물고 우리 친구들이 동그란 고리과자를 끼워서 아빠한테 전달 아빠들은 과자를 받아서 고리거리에 걸면 됩니다 길쭉이 과자로 고리과자 옮기기 그거야 쉽죠? 그리 쉽지 않을걸요? 아니 왜요? 빵 속에 숨어있는 길쭉이 과자들의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긴 과자를 뽑을 수도 있지만 운이 안 좋으면 짧은 과자를 뽑을 수도 있죠 우와 그런가요? 그러면 과자가 요만한 게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이 고리걸기가 조금 힘들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빠빠팀 모두 잘할 수 있습니까? 예! 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뽀뽀팀도 힘차게 화이팅! 예!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네 좋습니다. 준비해주시고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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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탱민이 한 번에 한 개씩이에요. 한 번에 한 개씩! 하나를 더 해야 되겠죠? 네! 출발! 한 번씩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출발! 두 번째 바다를 걸고 있는데 잘 안 걸리나 봐요. 우리 친구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하나 걸었고요. 민호! 아빠는 올리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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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팀의 승리! 우와! 잘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팀인데요. 저희 빠빠 팀의 현정이와 현정이 아빠. 현정이 아빠! 네! 아까 보니까 현정이와 응원전을 아주 열심히 펼치던데. 우리 멋지게 응원 한 번 해볼까요? 응원 한 번 해보세요! 응원 한 번 보여주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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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네요! 오늘 이번에 뿌뿌 팀에는 채영이랑 채영이 아빠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영이 아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번 보여주세요! 응원! 자! 좀 부끄러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게임 잘할 수 있죠?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출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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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현정이는 현정이 아빠! 아니 그렇게 멋진 응원전을 펼쳐놓고 하나도 못 거셨어요! 어떻게 된거죠? 아쉬웠죠! 그러게요! 아! 잘할 수 있었는데 현정이 또 잘했어요! 잘했네요! 와! 아빠 너무 아쉬우신가봐요! 네! 자! 우리 아빠! 그럼 나머지 빠빠팀 잘하라고 화이팅 한 번 외쳐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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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아빠! 너무 멋지시네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저희 빠빠팀엔 정연이와 정연이 아빠! 우리 뽀뽀팀엔 성연이와 성연이 아빠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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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요! 잘 들어왔어요! 우와! 수고하셨습니다!